자 여기는 신대방역하고 불어디설력 인근에 있는 반지층 원룸이구요 가격이 쌉니다 가격이 500에 33이나 1000에 28만원 1000에 28이면은 그래도 풀옵션 원룸 중에서 싼 편이죠 관리비는 9만원이고 도시가스만 따로 내요 냉장고가 공중에 있습니다 여기 아래 이제 수납장처럼 이렇게 여기 아래 수납공간 있고 옷장 있고 냉장고가 공중에 있고 TV까지 옵션이네요 TV까지 옵션이고 화장실도 일반 원룸 사이즈에 무난한 창문이 있구요 크기고 방에 연식이 전자력이 됐네요 연식이 최신식은 아닌데 그래도 깔끔한 편이고 보통 쌓이면 500에 35인데 반지하가 30이면 2만원정도 더 싸다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2만원정도 싸고 이렇게 더 강하게 지금 mission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벽걸이 에어팟에서 여기까지가 2m 90cm 나오고요 일반적인 원동 크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관리비가 9만원에 도시가스까지 포함 이거는 좀 이런건 호불호가 갈렸는데 조금 도시가스비가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집에 500에 35 보다는 2만원 싸고 1000에 28만원에 반지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불이 안켜져요 여기만 켜져요 좀 어둡게 보일거에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불이 안esa하며 됐습니다 여러분은 여기까지 to constantly